안녕하세요 다익스토리 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창 모듬 세트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엄청 또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삽목판 하나 가득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가격이 45,000원 입니다. 택배비 포함이구요. 오늘은 이름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이쁜 아가들 찜해보시기 바랍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45,000원 입니다. 9만원짜리는 오늘은 없습니다. 다 토탈 45,000원의 택배비 무료 입니다. 여기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아이,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5cm 풀분에 들어있는 아주 깍차 있죠. 이렇게 엄청 무겁습니다. 사이즈도 좋은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5cm 풀분 입니다. 여기 이 아이는 또 멕시코 마리아 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쌍두로 이렇게 있구요. 뒤에 부분 살짝 철화가 있습니다. 엄청 사이즈 괜찮죠. 밑에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구요. 이렇게 얼굴 포인트로 두개가 쌍 있구요. 통통한 로제트도 이쁘고. 이런 아이가 1개 있고. 멕시코 마리아 라고 합니다. 멕시코 마리아.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피가르 입니다. 피가르. 피가르가 1개 들어갑니다. 피가르는 12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피가르는 손톱 위에 수리 입니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구요. 이 아이는 머큐리라고 합니다. 머큐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사이즈는 좋아요. 지금 12cm 풀분 인데요. 바깥으로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14cm 나옵니다. 14cm. 이런 아이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는 젤리카시오피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젤리카시오피아 하나 있구요. 이 아이는 핑클루비 입니다. 핑클루비. 밑에 목다리에 뽕 빙 둘러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여기 지금 현재 판매를 5천원씩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핑클루비가 하나 들어가구요. 이렇게 슈퍼클론이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클론. 라인이 까만 짜장면 라인을 하고 있는 슈퍼클론이 1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7포트 입니다. 7포트에 택배비 무려 45,000원에 아주 완전 특가입니다. 이럴때 한번 구입해서 길러 보시구요. 2번 볼게요. 2번 아이도 이렇게 총 7포트 입니다. 총 7포트 택배비 포함해서 45,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머큐리 인데요.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너무 멋있죠. 손톱도 멋있구요.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구요. 연꽃 마리아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연꽃 마리아가 이렇게 얼굴이 2두짜리. 이렇게 필이 연꽃처럼 생긴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포트는 15cm 인가요? 18cm 인가요? 한번 재볼게요. 15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15cm 포트에 들어있는 이런 연꽃 마리아가 1개 들어가구요. 파랑새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파랑새가 무겁습니다. 손톱도 이쁘죠. 백분도 뽀삭이 바르고 있고 이런 파랑새 하나 있구요. 샴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화이트 샴페인이 1개 있구요. 또 여기 백봉이 1개 있습니다. 엄청 무거워 가지고 색깔도 이쁘죠. 이런 백봉이 1개 있고 아르재 1개 있습니다. 피몽이 멋있게 들어있는 아르재 하나 있구요. 또 여기 슈퍼클론이 1개 있습니다. 슈퍼클론. 엄청 잘생겼죠. 입장 로제트도 통통하구요. 이 사이즈는 지금 12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12cm 포트에 들어있는 이런 슈퍼클론이 1개 있구요. 토탈 7 포트가 이렇게 들어있구요. 가격은 45,000원 입니다. 3번 볼게요. 3번 아이. 3번 아이는 이렇게 멋있는 노즈마리아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멋있구요. 한엽지고 이렇게 사이즈도 좋구요. 층수도 높고 노즈마리아가 1개 들어가 있구요. 사이즈 보면 사이즈가 14cm, 15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5cm 나오는 노즈마리아 하나 있구요. 여기도 이렇게 멋있는 또 엄청 멋있죠. 이 아이. 피델려 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델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구요. 한엽지고 너무 멋있어요. 또 여기 로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로케. 하나에 만원씩 판매하던 아이입니다. 로케. 로케가 하나 있고. 노네반스가 하나 있습니다. 노네반스. 노네반스 너무 멋있죠. 노네반스 진짜 멋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물들면 진짜 색깔이 이쁘답니다. 이렇게. 노네반스 하나 있고. 마슨이 1개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로 있는 마슨. 백분보삿이 바르고 있는 마슨이 1개 있구요. 천대존송이, 묵은둥이 천대존송이 1개 또 있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꿀벅지로 있는 천대존송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시에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라. 오. 이렇게 목도리에 자구를 엄청 많이 달고 있는 시에라 군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아이는 자영 군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총 7버트가 들어가 있구요. 3번이었습니다. 네. 4번 볼게요. 오. 4번 아이도 엄청 또 멋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4번 아이.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을 못 찾았나 봅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SP. 이 아이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에보니가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 에보니. 엄청 멋있죠. 멕시코 에보니. 엄청 사이즈가 좋구요. 15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3만원씩에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15cm 포트에 들어있는 멕시코 에보니가 하나 있구요. 네. 슈퍼클론이 한 개 있습니다. 슈퍼클론이 엄청 이뻐요. 입장노제트도 한읍지고 너무 멋있는 슈퍼클론이 한 개 있구요. 오렌지 에보니가 한 개 있습니다. 자구가 이렇게 옆에서 하나 나오고 있는 오렌지 에보니 하나 있구요. 또 이 피가르가 한 개 있습니다. 피가르 엄청 멋있죠. 맑은 톤의 손톱 위에 예술이죠. 이 아이는.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피가르가 한 개 있구요. 여기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얼굴 2두짜리 머큐리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풍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풍금. 지금 판매는 이 아이 8천원씩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4번 아이. 네. 둘, 넷, 여섯, 일곱 버트. 일곱 버트가 들어가 있구요. 이 아이들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4만 5천원 애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아이. 이렇게 또 멋있는 멕시코 야생마리아가. 얼굴이 이렇게 자연군생입니다. 얼굴 2두에 4, 5두네요. 5두. 총 5두 군생입니다. 네. 5두 군생. 날카로운 손톱도 멋있는. 이런 또 야생, 멕시코 야생마리아. 이런 아이가 한 개 있구요.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트는 지금 엄청 사이즈가 좋은. 네. 18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18cm 포트에. 네. 이렇게 5두 짜리. 네. 멕시코 야생마리아 한 개 있구요. 네. 여기 지금 이 아이가 하이트 그린인데. 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하이트 그린이가 하나 들어가구요. 네. 여기도 젤리카시오피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젤리카시오피아. 그 다음에 파랑새가 하나 들어가구요. 네. 파랑새도 엄청 무겁습니다. 네. 네. 사이즈가. 파랑새 사이즈는. 한 12cm 나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구요. 네. 여기 또 머큐리입니다. 손톱이 예쁜. 머큐리 하나 들어가구요.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풍금이구요. 이 아이도 풍금. 네. 지금 8,000원에 판매하는 풍금이 들어가구요. 네. 여기 시에라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라. 자구를 밑에 이렇게 삥 둘러서 목소리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이런 시에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둘, 넷, 여섯. 여덟 보트입니다. 네. 둘, 넷, 여섯. 여덟 보트. 여덟 보트가 들어가 있는 5번입니다. 네. 너무 너무 착하죠. 네. 이렇게 해서 45,000원이구요. 네. 6번 볼게요. 6번 아이는 또 이렇게 에케문스톤 입니다. 엄청 잘생긴. 층수가 엄청 높은. 이거 하나에 3만원씩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3만원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에케문스톤.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15cm 나옵니다. 이런 에케문스톤 한개 들어가구요. 어. 화이트 샴페인이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층수도 엄청 높은. 이런 화이트 샴페인 하나 들어가구요. 여기는 또 뭔가요. 젤리카시오피아 입니다. 네. 이렇게 층수도 촘촘하고요. 이 아이도 무겁습니다. 따글따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벨타나 입니다. 벨타나. 벨타나도 엄청 이쁘죠. 밑에 또 자구도 이렇게 목도리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목대도 꿀복지인. 이런 벨타나가 하나 들어가구요. 8,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네. 여기도 백봉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백봉. 백봉이 하나 또 들어가구요. 또 여기는 사치입니다. 사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 아이는 카이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노스. 네. 카이노스도 지금 판매는 얼마던가요. 8,000원인가. 10,000원인가. 그렇게 판매를 하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7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케문스톤 너무 좋은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큼직한 사이즈. 네. 여기에 지금 6번이구요. 7번 볼게요. 네. 7번 아이는 용꽃마리아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게 생긴 용꽃마리아 1개 들어가구요. 또 이 아이는 피멍 에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피멍이 들어가 있는 멋있는 아이.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구요. 네. 샬몬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샬몬. 네. 요렇게 생긴 샬몬이 하나 들어가구요. 또 헬리아가 큼직한 사이즈 헬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헬리아 하나 들어가구요. 자구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네. 헬리아 들어가고. 오아이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아이니. 손톱이 예쁜 오아이니가 하나 들어가구요. 젤리카시오피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꽃마리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사이즈구요. 요아이는 지금 8cm 풀분입니다. 네. 8cm 풀분에 들어있는 용꽃마리아는 6cm 나옵니다. 네. 요렇게 7번이구요. 둘레는 7포트입니다. 요아이도 7포트. 네. 7번이었구요. 네. 8번 볼게요. 네. 8번도 지금 7포트입니다. 8번은 다 창으로 되어있습니다. 8번은 다 창으로 되어있구요. 네. 네드초이스. 네. 네드초이스 하나만도 5만원씩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밑에 이렇게 노숙차 흔적이 있어서 아주 엄청 착하게 드리는 겁니다. 네. 네드초이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5만원 판매했던 아이구요. 네. 여기도 그린스완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3만원씩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엄청 맑은 톤이구요. 층이 엄청 오래 묵어서 색깔도 오묘한 색을 내고 있습니다. 맑은 톤에 오묘한 색을 내는 그린스완이 하나 들어가구요. 블랙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잭 하나 들어가구요. 네. 사이즈는 지금 블랙잭 사이즈는 한 12cm 나옵니다. 네. 그린스완 한 12cm 나오구요. 네. 레드초이스 12cm 나옵니다. 네. 또 여기는 젤리카시오피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젤리카시오피아. 네. 젤리카시오피아 사이즈는 유아이도 12cm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슈퍼클로니 하나 들어가구요. 네. 멕시코 에보니가 하나 들어갑니다. 멕시코 에보니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구요. 네. 이 사이즈는 지금 네. 이 아이는 조금 작죠. 사이즈가 한 7cm 나오네요. 그 다음에 불바인 이 아이는 불바인금이라고 합니다. 불바인금. 우와. 금이 금기가 있어요. 이렇게. 네. 불바인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래서 오. 8번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8번입니다. 7버트구요. 네. 9번 보겠습니다. 네. 9번 아이는 또 이 9번도 둘. 네. 8버트네요. 우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8버트입니다. 8버트. 우와. 한 개당 5천원 꼴밖에 안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네. 9번이구요. 요렇게 멋있는 또 영꽃 마리아가 한 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꽃 마리아. 예. 자연. 자연인가요? 자연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원종 에버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에버니. 그 다음에 블랙. 블랙 팁이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갑니다. 5천원에 판매했던 아이구요. 네. 요기 있는 아이는 또 뭘까요. 네. 네드길바입니다. 네드길바 하나 들어가구요. 네드길바. 몸값이 좀 하죠. 네드길바는. 네.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에라가 하나 들어가구요. 시에라.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있어요. 시에라 군생. 8센지 풀분입니다. 네. 사각풀분. 네. 자라고사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라고사. 네. 이렇게 사이에서 자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라고사 하나 들어가고. 오렌지 에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에본이. 그 다음에 네이블릭 군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블릭 군생. 두. 네. 머리는 오두로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덟 보트입니다. 여기는 여덟 보트. 네. 9번이었구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우와. 예. 10번도 여덟 보트래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 10번도 여덟 보트입니다. 요런 슈퍼클론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짜장면 라인이 멋있게 되어있는 슈퍼클론 한 개 있구요. 또 삐가루입니다. 삐가루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또 여기는 라헬입니다. 라헬. 하나에 2만원씩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라헬이 한 개 들어가구요. 또 여기는 오렌지 에보니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 다글다글 묵었습니다. 요아이도. 예. 그 다음에 이건 달맞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달맞이. 예. 요아이가 한 개 들어가구요. 여기 블루엘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엘프. 엄청 묵었습니다. 요아이도. 오래 묵은둥이입니다. 요아이가. 목대도 있습니다. 목대도. 목대도 있는 이런 블루엘프가 하나 들어가 있구요. 맑은 에보니입니다. 요아이는 맑은 에보니. 엄청 멋있어요. 헉. 다글다글 묵은. 맑은 에보니. 판매 2만원씩 하던 아이입니다. 요아이가 하나 들어가구요. 예. 프랭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프랭크. 예. 프랭크 하나 들어가구요. 네. 슈퍼클론 하나 들어가구요. 이렇게 해서 8개입니다. 8개. 예. 8개 한 세트입니다. 10번이었구요. 11번 볼게요. 11번 아이는. 와.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예. 로네반스라고 되어있는데요. 로네반스보다 더 이쁜것 같아요. 오. 너무 멋있어요. 색깔도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너무 멋진 이런 군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엄청 대품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20cm가 넘어갑니다. 20cm가. 예. 이런 로네반스가 하나 있구요. 또 여기 피가르가 하나 있습니다. 손톱이 예쁜. 이렇게 멋있는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피가르 하나 있구요. 또 여기는 슈퍼클론이 한 개 있습니다. 엄청 이렇게 잘 다져진 아이입니다. 다글다글 묵은둥이구요. 다글다글. 돌덩이처럼 다글다글 묵은둥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15cm 풀분에 들어있는 이런 슈퍼클론이 한 개 들어가구요. 네. 여기는 또 머큐리입니다. 머큐리가 이렇게 쌍두로 이렇게 되어있는 머큐리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또 여기는 로즈드랍입니다. 로즈드랍. 네. 로즈드랍이 입장 로제트에 돌기가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가 돌기가 살짝 올라와 있죠. 로즈드랍 하나에 2만원씩 판매를 하던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가 들어가구요. 레드콘이 하나 들어가있구요. 레드콘. 그 다음에 쿵금이 하나 들어가있구요. 네. 이렇게 해서 총 이 아이도 7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큰 이런 분생이 들어가서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1번이었구요. 네. 12번 볼게요. 네. 여기는 12번입니다. 12번 아이입니다. 네. 12번 아이는 이런 몰게인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엄청 사이즈가 좋은 몰게인이 한 개 들어가구요. 네. 몰게인 사이즈는 이렇게 13cm 나옵니다. 네. 몰게인 들어가고 슈퍼클론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멋있죠. 입장 로제트도 한읍지고 이렇게 멋있는 슈퍼클론이 한 개 들어가구요. 포트는 15cm 포트입니다. 15cm 포트에 이런 이런 슈퍼클론이 한 개 들어가구요. 여기는 머큘리입니다. 손톱이 예쁜 머큘리 하나 들어가구요. 여기 나테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테일. 네. 이렇게 충수가 엄청 충청한 떼글떼글 묵은 등이 나테일이 하나 들어가구요. 네. 여기 샤몽이 한 개 들어가구요. 여기 샤몽. 네. 샤몽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샤몽이 한 개 들어가구요. 네. 여기는 또 젤리 카시오피아가 하나 들어가구요. 여기 풍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풍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12번 7보트입니다. 13번 볼게요. 13번 아이. 13번 아이. 14번 아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피멍 마리아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피멍 마리아. 너무 멋있죠. 피멍이 들어가 있고. 약간 젤리끼가 있습니다. 이 입장 속립장 보시면 젤리끼가 있죠. 젤리는 몸값이 엄청 커지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 잘 기르시면 완전히 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영꽃 마리아가 한 개 있구요. 입장 요제트가 이렇게 한엽지고 너무 멋있죠. 이런 영꽃 마리아가 한 개 있구요. 또 여기는 황금복랑이라고 합니다. 황금복랑. 방울복랑이 비슷한데요. 이 아이가 교배를 한 것 같습니다. 펜댄스 그런 종류하고 교배를 한 것 같은 이런 아이인데요. 황금복랑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구요. 엄청 사이즈도 좋아요. 목대도 있고. 네.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하나 있구요. 여기는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분생 얼굴 2두짜리 새벽별이 하나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구요. 여기는 젤리 카시오피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젤리 카시오피아. 네. 그 다음에 모모카 금이 하나 들어가 있구요. 모모카 금. 네. 모모카 금이 하나 있고. 네. 네. 이렇게 해서 13번 이었습니다. 여섯. 둘. 네. 일곱 보트입니다. 네. 요렇게 모모카 금까지 해서 일곱 보트구요. 네. 요 아이는 가격이 4만 5천원 입니다. 네. 9만원 아니고 4만 5천원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만 5천원 해드립니다. 일곱 보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14번. 네. 14번 사치 철화가 풀렸습니다. 생얼로. 이렇게 얼굴이 엄청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네. 사치 철화. 철화 풀린 군생이 된 사치 철화가 하나 있구요. 네. 15cm 풀분 입니다. 네. 그 다음에 로즈마리아 하나 있습니다. 로즈마리아. 이렇게 멋있는 로즈마리아. 입장 로제트도 한염찌구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완전 장미 꽃송이처럼 생겼죠.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용꽃 마리아가 한개 있습니다. 용꽃 마리아. 요 아이도 한읍찌고 너무 멋있죠. 네.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어. 샤몽이 하나 있구요. 샤몽. 그 다음에 지풍금이 하나 있습니다. 지풍문리버금 입니다. 요런 아이가 하나 있구요. 또 요기 로즈드라비 인데요. 요기 드라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장 로제트에 하트 모양으로 된 로즈드라비가 올라오는 요런 아이. 2만원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네. 로즈드라비 하나 있고. 요기 슈퍼클론이 한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기는 7버트입니다. 7버트. 요렇게 해서 14번 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 4번 까지 맘에 드시나가들 쯤에 보시구요. 예. 택배비 무료입니다. 예. 완전 득템이죠.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